미래통합당이 23일 저당에서 제안했던 여야 합동회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 반응이 왔다고 밝히면서 안보 관련 이슈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 측에서 호응이 왔다며 내일 만나기로 했고 장소와 시간은 오늘 중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라 정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야 안보회의를 개최하자고 한 이유와 관련해선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지 않았나라며 상임위 가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선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합문제에 대해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그 어떤 선언과 합의에서도 국군포로 문제는 도의시한 채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말만 가득할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합문제를 외면한 것은 차국민 보호란 헌법적 책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방조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8년 6월 제12차 적십자회담에서 단 한 차례 북측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유일한 사례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포로 송합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휴전 직후 1만 9천명으로 알려졌던 생존 국군포로는 이제 5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선되지만 북한 당국은 강제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국군포로 전원을 무조건 즉각 송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 전원을 무조건 전원을 무조건 전원으로 출판하는 국군포로 전원을 무조건 전원을 무조건 전원할 수 있습니다.